소리로 공부하는 녀석들 소공여 자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의 유럽 역사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레옹이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를 전쟁을 통해서 들 쑤셔놨잖아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들이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도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의를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 해서 빈회의라고 하는데 이 빈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가장 높은 직책에 있었던 메테르니희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메테르니희가 주도한 빈회의에서 유럽 각국의 대표들은 모여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유럽의 모든 영토와 유럽의 정치체제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빈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대로 유럽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된 걸 우리는 빈체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빈체제는 도대체 무슨 성격이냐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체제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럽 각국은 이미 나폴레옹에 의해서 자유와 평등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다 받았잖아 그래서 유럽 각 나라에서 막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빈체제의 내용에 따르면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지원했겠어요 탄압했겠어요 각 나라는 당연히 자유주의 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했겠죠 하지만 이 빈체제의 시스템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기 바다 건너 라틴 아메리카에서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 그러면서 빈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 빈회의와 빈체제의 성격 머릿속에 담으시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자유주의 운동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운동이 도대체 뭐예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유주의 운동이라는 거 한마디로 어떤 나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하는 운동 이것도 자유주의 운동이고요 또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조금 가난한 노동자나 일반 시민계층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선거에 참여를 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선거권을 요구한 운동도 우리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를 정리할 텐데 먼저 공부할 프랑스에서는요 7월혁명과 2월혁명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프랑스의 7월혁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이 프랑스에서는 또다시 왕정체제가 부활을 했어 부르봉 왕조라고 하는 집안의 샤를 10세가 왕이 되는데요 나쁜 왕이었어요 이 샤를 10세는 의회를 해산시키고 자유를 억압하는 전제정치를 실시했던 거지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미 자유와 평등의 소중함을 프랑스 혁명으로 알아버렸잖아 그래서 이 자유주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샤를 10세를 몰아내자 자유를 되찾자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으니 그것이 바로 7월혁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샤를 10세를 쫓아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을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왕이다 라고 해서 시민들이 왕자리에 앉히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7월혁명의 결과 프랑스에서는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게 되었죠 7월혁명의 결과 입헌 군주제가 수립됐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2월혁명은 도대체 왜 일어났느냐 2월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바로 7월혁명을 통해 수립된 이 루이 필리프의 7월왕정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루이 필리프의 7월왕정이 재산에 따라서 선거권을 제한한 거야 즉 부자 시민들에게는 선거권을 줬지만 노동자나 중소시민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았던 거죠 이거에 열받은 중소시민과 노동자들이 우리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라고 하면서 일으킨 게 바로 2월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2월혁명을 일으킨 이들은요 루이 필리프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입헌 군주제 하지 말자 하고 자신들이 추대한 이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나라를 다스리는 공화정 체제를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성인 남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보통 선거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2월혁명의 결과는 공화정이라는 거 그 전에 7월혁명의 결과는 입헌 군주제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2월혁명이 끝나고 나서 야 프랑스에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대 라고 하는 소식이 유럽 각국에 전해지면서 유럽 각 나라에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확산됐고요 결국 빈체제를 이끌었던 메테르니히가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되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통일국가 수립운동 통일운동이 일어나면서 빈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프랑스의 자유주의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영국의 자유주의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영국은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서 자유주의가 확산된 반면 영국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법을 한 가지 바꾸고 또 법을 바꾸고 이렇게 서서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면서 자유주의가 확산됐다는 게 영국의 자유주의의 특징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이 카톨릭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차별을 받았는데 법적으로 카톨릭교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확대됐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어린이 그리고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와 부녀자는 하루에 몇 시간까지만 일을 하게 하는 이런 법을 만들면서 어린이와 부녀자의 자유와 권리도 확대되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선거권과 관련된 운동이 하나 일어났어요 당시 영국의 의회가 드디어 선거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선거권을 줬냐면 신흥상공업자 쉽게 말해서 도시에 사는 시민은 시민인데 조금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 선거를 참여시켜준다 이 내용만 1차 선거법에서 개정이 이루어졌던 거지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자 1차 선거법 개정 이후에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우리도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면서 인민헌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인민헌장 안에는요 21세 이상 남자들을 모두 다 선거에 참여시켜달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의회 의원을 재산 자격을 가지고 정하는 거 없애라 재산 자격을 폐지해라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이런 인민헌장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에게 선거권을 달라라고 요구한 게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었죠 그런데 이 차티스트 운동은 바로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지만 그 이후에 차츰차츰 2차 선거법 개정, 3차 선거법 개정, 선거법 개정들이 이루어졌고 참고로 1860년대에 2차 선거법이 개정됐을 때 노동자들도 드디어 선거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제 국가가 개입하는 공물법, 항해법 이런 거 예전에 크로멜이 만들었던 법이 있거든요 이런 경제에 간섭하는 항해법이나 공물법이 폐지되면서 경제에서도 자유주의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영국의 자유주의의 핵심 내용들이었어요 자 오늘은 자유주의 운동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일어난 통일 운동들이죠 바로 민족주의 운동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그 내용은 다음 소공료에서 계속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뿅